될까요? 오오 gamer 프리티 에스 다 구독과 좋아요 꾹콕 꾹 오늘 마이딩 오빠 집에 놀러왔어 오늘 들어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구독 안녕하세요 Russians Kane 하셨죠? 그냥 슬라이브 카페가 아닌데 네 여기와 바로 마이딩สถilim 카페입니다 다양한 토핑과 다양한 색소를 100원! 한도 100원 이용하시고 있어요. 진짜 100원이에요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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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먼저 보시면 아래층에는 사이즈가 큰 토핑부터 예쁘고 다양한 토핑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몇 가지 종류에요? 100가지가 넘을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폰케이스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폰케이스에 사용하는 토핑도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색소와 다양한 향료가 있어요. 미뉴나 베이비 오일, 쉐이핑콘까지 정말 다 있습니다. 이쪽에는 제가 다른 수생각회에 가서 골라온 토핑들! 네, 100원 받고 돼요. 100원으로 장사를 하는 건 아니고 오시는 분들 지금 위에서 지금 1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먼저 토핑을 골라주시면 됩니다. 어떤 토핑을 고를 거예요? 슬라임 만들 때 색깔이 알록달록한 것도 예쁘지만 저는 뭔가 색깔이 맞춘 게 예쁘더라고요. 아, 딸맞춤인 거죠? 네, 딸맞춤. 토핑을 다 고르셨으면 클리어 슬라임을 섞어주게 되는데요. 클리어 슬라임은 동글동글하고 핑크색의 토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넣어줘야 돼요. 아, 진짜요? 아낌없이 넣어도 되나요? 네, 아낌없이 그냥 한 통 다 고르셨어요. 아, 진짜요? 여백 의미가 있어요. 토핑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토핑이 떨어지기 때문에 토핑을 적당히 넣으시는 게 가장 예쁩니다. 여백의 의미가. 토핑을 다 넣어주었으면 이제 섞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섞을래요. 손으로 섞으셔도 돼요. 우와. 진짜 예쁘죠. 현재 슬라임 어떤가요? 그냥 아주 예뻐요. 오늘 만든 슬라임은 빗점 만점을 이루었죠? 빗점이요. 빗점 K- 바풍이나, 까풍이나 뭐. 바풍은 잘 될거에요? 우와. 우와. 잘 꼬집어주세요. 알겠어요. 우리 마이리님도 한번 보여주세요. 이거 처음 보는데요. 정말요? 이거 처음봐요. 꼬집이란 걸 처음 들어봐요. 아 꼬집이요? 마이맘님이 잘하시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. 늘렸다가 저것다가 늘렸다가 아 이렇게 약간 도전을 하면은 장미 모양입니다. 정확하게 명칭이 뭐예요? 어... 다른 분들은 플레잉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. 네네네네 아냐아냐아냐 아 내가하디할게 아 지금 우리 다니엘이 잠깐 촬영 좀 중단할게요. 마에린 오빠가 보여줄게 있대요? 제가 한번 가품을 해 보시면 오빠가 오줌 잘한다. 우와 잠잠깐만 베스트 엄청 내려와줘 와 진짜 커!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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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크다 세상에서 이렇게 큰 거 없는 것처럼 오 재현이 와 터졌다 최근에 추가됐는데요 마이린슬레임카페에 다양한 과자, 라면도 있고요 전자레인지, 다양한 음료수까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추가요금이 있어요? 100원만 내시면은 슬레임카페와 함께 다 무료로 저 여기 맨날 오고 싶어요 그래도 되죠 오빠? 제가 시간이 되고 엘세덕도 시간이 맞는다면은 매일매일 오실 수 있습니다 우와 아 또 마이린슬레임카페는 방문 기념으로 다시 이렇게 선물도 드립니다 우와 선물 거죠 감사합니다 오빠 고마워 나도 고맙지 소감이 미니오빠, 저 오늘 100원짜리 있겠어요? 오늘 새로운 경험했는데 오늘 오빠 집에 와서 너무 좋았고 밤에 또 오셨어요 저는 이렇게 프리티 에스더가 와서 엄청 큰 체험 고풍대보고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프리티 에스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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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